제이클로 빅토리아 제이클로 빅토리아 제이클로 빅토리아를 찾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즐길 준비 되셨나요? 네! 첫 번째 다 소개하겠습니다 봉댄스의 달인 더 이상의 봉댄스는 없다 소개합니다 킴배라 부엌 레스바리 썸썸 우리 눈이 봉과 하나 되고 있습니다 봉의 살고 봉의 죽는 우리 눈이 칭찬하고 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이래 뚱댕이 고마 또 왔어? 밥 먹으러? 아니 자기 집 놔두고 왜 우리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니? 어? 우리집 간장게장이 밥도둑이래? 도둑이래? 도둑은 누가 도둑인지 모르겠네 진짜 정말 그 냉장고에 보면 그 빨간통이 고기 재우는 거 있어 그 니네 고모 못 보게 안쪽으로 쑥 일어나 끊어 좋습니다 또 되나 표를 잡지 못하시네요 엄마 일할 때 근드리지 마 어머 아가씨 오셨어요 빨간통에 있는 고기를 가져간다고요? 예 가져가세요 예 괜찮아요 예 우리 가져가시고요 우리 애 좀 바꿔주세요 예 예 등신같이 걸리면 어떻게 그래 오우 정말 진짜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올라오시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올숙아 너 올숙이지 올숙아 왜 이러세요 아니 나 어렸을 때 집 나갔는데 동생이랑 너무 똑같아요 노래하시네요 아니 지금 가리봉 사시죠 네 어? 수름도 비슷하고 그 머리에 땜봐 야 그거 가발 쓴거죠? 네 어머 어머 잘하셨다 우리 올숙이 올숙아 야 봐봐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니 거지 껌 게임 같은 것들 왜 이렇게 근드리지 아주 오늘 나를 어? 손 크리스 선수라고 했다 아유 정말 진짜 정말 불어답습니다 정말 불어답습니다 다시 한번 키밀에 오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오늘 슈퍼스타일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타임 오늘 함께할 슈퍼스타일은요 레이디 강아노님이십니다 어떻게 하죠? 우리 노님께서 어깨뽕을 넣어만 넣어서 들어오다가 문에 걸렸다고 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땜빵 차력사가 있으니까요 소개합니다 블랙 코브라 자 자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으로 송판을 끼는 무시무시한 코브라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촬영은요 럼프의 사다리에서 점프에서 송판을 끼는 아주 무시무시한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실축 하 숨 막히는 순간입니다 레이디 강아노님 오셨다고 합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까불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괜찮으세요 어머 어머 아이고 잘하셨잖아 어머 어머 좋습니다 자 드디어 레이디 강아노님께서 무대 뒤에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탑사다 보니까 힙합 보디가드와 함께 한다는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레이디 강아노님의 레이디 강아노님의 레이디 강아노님의 레이디 강아노님의 레이디 강아노님의 신나는 무대 네 레이디 강아 내한 기념으로 자동차 경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당첨자는요. 5번 5번 어디 계세요 5번. 5번 줘요. 5번 주세요. 저 주는 거예요.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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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로 우리 레이디 강도님 보니까 인형 같죠? 네. 그렇습니다. 지금까지 최고의 무대를 보였던 클럽 빅트리라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레츠 바디 썸썸.